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릎에서 쉴까? 아이 편안해. 온몸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표현해 보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손 많이 들어보자. 반짝반짝 작은 별. 아이 피곤해. 쉬고 싶어. 머리에서 쉴까? 어머 너무 높잖아. 어깨에서 쉴까? 어머 너무 딱딱하잖아. 가슴에서 쉴까? 어머 너무 미끄럽잖아. 무릎에서 쉴까? 아이 편안해. 다시 한번 해볼까? 반짝반짝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아이 피곤해. 머리에서 쉴까? 어머 너무 높잖아. 어깨에서 쉴까? 어머 너무 딱딱하잖아. 가슴에서 쉴까? 너무 미끄럽잖아. 무릎에서 쉴까? 아이 딱. 딱 좋아. 정말 딱 좋네. 손무릎하니까. 그치? 아주 잘했어. 요러 Murder. 좀 assembange 입원해. 연관 중 없洲 여종台 뭐? 고맙다. 감사합니다.